오늘은 싱글벙글 여러분이 호구남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신이 이 상황에 해당되는 남성이라면 부디 반성하시길 바라죠. 53살의 와인녀 호소인 여성은 2022년 가을부터 올해 2월까지 39살 호구남과 동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39살 남성과 53살의 여성 간의 사이는 나이를 먹을수록 소원해졌고 와인녀는 서운함을 느끼고 있던 찰나의 남성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죠. 신고를 당한 이유는 남성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풍당당같이 와인녀 언니는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맞고소를 시원하게 날리게 되었고 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자신을 남성이 폭행하고 강제로 범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바로 눈물을 흘리며 수익 경찰들에게 피해자 조사를 낭낭하게 받아버린 53살의 와인녀. 하지만 경찰의 조사 결과 이 와인녀의 고소는 허위고발로 드러나게 되었고 신용카드 무단 사용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여성이 고소한 게 뽀록나게 된 거죠.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와인녀 한국 여자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무고 남성은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싱글벙글 대한민국의 요지경 세상이 보이시죠? 우리 한국 여성들이 필살기로 남성들 고소하는 건 유명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건 한국 여성이 너무 자연스럽게 남성의 카드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성들은 무슨 배짱으로 남성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은 이 남친에게 마법용품 부탁했는데 카드달라고 하면 어때라는 글에서 보시면 됩니다. 애인이랑 텔 데이트 중에 배가 아프더니 마법이 터져서 편의점 가서 생리다 사와달라고 했는데 카드달라고 하더라. 나를 위해 용품 사주는 게 그렇게 아까운가 싶어서 정이 떨어진다는 우리 한국 여성의 모습. 인스티즈 하는 한국 여자들은 개극혐이라고. 아오 그거 얼마라고 카드를 달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마법이 터진 건 한국 여자이고 그에 대해서 심부름을 다녀와야 하는 건 한국 남자입니다. 여자를 위해 남자가 대신 심부름을 해주는 건데 남자가 번거로움도 감수하고 카드도 계산해야 하는 게 당연할까요? 그지 새끼 아니냐 친구 것도 갱 사주는데 총으로 쏴버려야 한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남성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 여기는 우리 자랑스러운 여성들의 모습. 으이그 그거 하나 못 사줘서 그러냐 우리 아빠도 사온다. 라는 개한심한 소리를 하는 여성들의 모습. 그러면 우리 한국 여자들은 본인 피 터진 거 수습하는데 만 원도 없는 거지라서 그거 사달라 하는 건가요? 느그 아빠가 사다주는 걸 왜 남성들에게 요구를 하십니까? 여자에게는 갱 사줘라 진짜 바로 헤어진다 개찌질하다 구질구질하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남성의 카드를 쓰는 걸 너무나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는 한국 여성들. 자신을 위해 밖까지 나가서 심부름하는 수고로움과 남성이 계산을 해준다는 고마움 따윈 없이. 남자라면 당연히 사야 한다는 식으로 안 사오면 찌질한 거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여성들의 모습. 그녀들에게 남성의 카드는 당연한 권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당연한 권리인 카드를 사용했다고 신고한 남성에게 보복하기 위해 미투운동을 펼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하게 편의점까지 가야 하는 법은 없고 당연하게 여자의 물건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여성들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신들이 지금 누리는 남성들의 호의는 과연 당연한 호의인지 말이죠. 남성들의 카드 사용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진정평등을 추구한다면 계산부터 반반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요?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은희의 유튜브 활동이 멈추지 않길 바란다면 부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서 응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들 돈으로 니들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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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